안녕하세요. 오늘 10편 28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8편은 크게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지죠.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 연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5절까지는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무덤까지 내려갔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악인들과 함께 지금 끌려가고 악인들 속에 지금 거쳐하고 있고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악인의 실상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강구를 들어주셨더니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찬송할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해서 목자가 되셔서 영혼토록 인도해달라 하는 두 개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가도 있고 들어갈 때는 슬픈 노래도 있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공급했는데 맨 뒤에 나올 때는 대부분의 시가 찬송으로 끝이 나고 찬양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V자 또는 체크표 할 때 주르르르 따라 내려왔다가 논리적으로 올라가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았지만 깊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와 구원이 되시고 기름 부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백성을 구원하시며 사내변의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원어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브리오도 이제 28편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태지만 히브리오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떠듬떠듬이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0.5% 그러니까 천명 중에 다섯 명이다. 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290 몇 명이다. 이런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몇 명의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참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28편 레다비드 엘레이카 아드나이 에커라 당신에게 여하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줄리 나의 반석이죠. 아 테레쉬 미멘이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 그죠? 막지 말아달라 하는 거죠. 나를 막지 말아달라 그렇지 않냐 하면 테쉐크 미멘이 벤 니무샤라티 임 요르 데이 보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내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죠? 구덩이에 내려간 자 같다. 펜 테쉐크 미멘이 내게 만약에 잠잠하시면 내게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마샬 수수께끼 놀림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리무샤라티 임 요르 데이 보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보르가 있잖아요. 보르 구덩이로 빠진다. 그래서 10편을 읽을 때 보면 구덩이에 빠진다 진흙탕에 빠졌다 아니면 깊은 바다 속에 빠진다 땅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하여튼 굉장히 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내 발이 땅에 섰다 이건 괜찮은 중간이고요. 반석이 올라가고 요수에 올라가고 산석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끓어올라가지고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우리를 높은 것으로 끓어올려주신다 하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10편을 보면 엘레이카 엘레이카 나의 부르지즘 내가 당신에게 부르지즘 내가 당신에게 부르지즘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베샤베이 나의 부르지즘이 되겠습니다. 타누나 이런 거는 나의 강구 나의 강구를 이 칵 오아흐 엔우 캠켄 암만 엠엔 뭐 이렇게 할 때 그 전미사가 붙이는 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나세이 야디 내 손을 들 때 내 손을 들고 있죠. 엘 데빌 코드스카 코드셰카 당신의 거룩한 성소 의 데빌 가장 깊은 곳 데빌 데빌는 가장 깊은 곳이라서 이것을 지성소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 것을 향하여 내가 손을 넣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성소에 들은 거죠. 대부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고 또 방안도 기도하고 방안도 찬양도 하고 깊은 세계로 점점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보인다고요. 지성소가 열려가지고 나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러 나오시기도 하고 또 지성소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안수하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그 데비르 코드 세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신의 성소 거룩한 곳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문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3절에 보면 알 티무세케니 임 레샤아임 악인과 함께 그죠. 악인과 함께 끌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베임 포할레이 아벤 아벤 그죠. 포할레이 아벤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과 함께 나를 끌지 마십시오. 도브레이 샬롬 임 레이헴 그들의 이웃에게 샬롬을 말하고 있죠. 샬롬을 말하는데 벨라 빌라밤 해서 그 마음속에는 마음속에는 악을 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샬롬 그러면서 너 죽었으면 좋겠다. 샬롬 그러면서 너 망했으면 좋겠다. 샬롬 그러면서 마음에는 나를 죽이려고 깨하고 있습니다. 텐라헴 케포골람 텐라헴 케포골람 행한 것에 따라서 주십시오. 우크로아 마 레 레 헴 그죠. 마 레 레이헴 그들이 행동한 것 따라가지고 악을 따라가지고 갚으십시오. 텐라헴 나토안의 명령이죠. 텐라헴 주라고 그냥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죠. 케마쉐이 예데이헴 텐라헴 하셉 게물람 라헴 그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라. 하셉 게물람 라헴 그들에게 행한대로 그냥 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주시고 행한대로 다 돌아가게 해달라. 악인들에게 모든 것을 보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킬로 야비누 엘 폴로트 아드나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해하지 않고 엘 마쉐 야 대아이브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그죠. 예르셈 벨로 이브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파괴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로 이브넴 건설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악인들에 대해서 좀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화평을 말하지만 악독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파괴시키는 그런 악인들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악인들과 함께 동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악인들 사이에 처하는 자기 자신 또 마음과 그 말이 다른 그 악인들 사이에 그하는 그것이 마치 내가 보르 그 무덤에 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그 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막 다 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그하는 곳이 막 악인들이 충만한데 이런 데 가면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같은 곳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했더니 그죠? 6절 되면 이제 갈라 6절 보면 히브리어 성경 보시면 6절에 한 칸 들여쓰게 됐죠. 연이 갈라지는 겁니다. 한 칸 들여쓰게 6 앞에 보면 바루카도나이 키 샤마콜 타누나이 나의 부르지짐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바루카도나이는 여와를 송축하라. 아까 타누나이 있었죠. 타누나이가 반복되면서 나의 부르지짐을 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6절에 대해서는 이제 와 하나님께서 샤마콜 타누나이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다. 나의 노래를 나의 강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루카도나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아돈나이 우지 여와란 나의 능력이죠. 우마기니 나의 방패죠. 보바탈리비 그 안에서 여와란에서 나의 마음이 의지하였다. 내 마음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도움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베 내 짜르티 내가 도움을 얻었죠. 그죠. 바 야로츠 리비 랄로츠 리비 내 마음이 아주 높이 높이 노래하고 우미시 미시리 아 호 데 누 아하 아호 데 누 우리 나의 내가 노래하려다. 감사하려다. 그죠. 나의 노래로 미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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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로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아호 데 누 감사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찔람 오 요하는 그들의 힘이고 우 마오 요새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메시호 후 그가 기름을 부을 받은 그가 기름을 부은 사람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여기 보면 메시호 메시야 메시야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그가 땅에 있는 우리가 물에 물을 물이 자꾸 올라오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우리가 떠가지고 산성과 요새로 뜰 수 있다는 거죠. 호시아 엣드 암우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바레크 엣드 나알레트카 당신의 유업들에게 축복하시오. 렘 울레엠 벤 나쉼 아들 하울람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을 이끌어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십시오. 호시아 엣드 암카 우바레크 엣드 알레트카 뜨겁죠. 마음이 막 뜨거우신다. 울레엠 벤 벤 나쉼 아들 하울람 영원토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철학 기도 시간이 있을 텐데 응답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찬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막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나의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엄청난 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오츠에 보면 마오츠가 나오잖아요. 오츠 마오츠 이게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나의 힘 요세 마오츠에서 모츠 요세 예수오트에서 구원의 요세다. 메시호 그의 기름 받은 자의 의 되신다. 이렇게 어우 마음이 굉장히 기분 좋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시편의 출발은 애가 슬픔 노래 무덤이지만 끝은 다 무덤 속에 있다가 나의 요세가 되어서 무덤 속에서 올라오고 산성이 되고 푹 빠져있다가 올라갔잖아요. 땅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주간만의 요세가 되었습니다.